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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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위치감각, 어떤 공감감, 그리고 이 전체 장면에 대해서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리액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연기는 반응이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했을 때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연기의 질이 달라지는데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람과 소통하는 것도 그 사람이 무언가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상황도 많이 달라지고 전환되기도 하고 더 깊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삶에 대한 어떤 작은 축소된 어떤 판으로써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연습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몸을 강의한테 열어서 이제 다시는 안 오겠지, 그런 시절이. 자네는 늘 씩씩했어. 난 그런 자네 곁에서 많이 의지했는데 지금은 또 씩씩하니 좋네요. 심지어 역할을 맡은 팀의영입니다. 저는 남편 역할을 맡은 곡명석입니다. 저는 음영과 소품을 맡은 칠일입니다. 풀을 조언이 유린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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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은 불 inefficient 스톱 여기서 보냈습니다. 유리 육빈 저쪽으로 간 왼쪽 방은 열쇠가 꽂혀있을 거에요. 약간 틀어야될 것 같아요. 이거를 어느 부분을 할 건지를 이따가 소풍을 하고 나서 자리를 가는 거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본이나 소풍 같은 건 미리 준비되어 있고요. 대본이나 소풍 같은 건 미리 준비되어 있고, 의자 비치든 준비되어 있고. 초원 위에 하면 딱 초원 앞으로 보고 이런 각도를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기왕이면. 공간과 함께해 이러고요. 좋습니다. 예 좋아요. 공간을 막 가로질러 가세요. 공간 2761번지 20살 1번인지.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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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오늘 오전에 자세히 도착했나? 아니요. 아직 시간이 안됐는데요. 입장은 이쪽이요. 더 중심이 한 분이셨는데 함께 살 집을 마련했어요 숨겹게 태평의 뒤를 따라 오르던 수정은 잠시 멈춘 뒤 주변을 둘러봅니다 글쎄요? 글쎄요 여기 저희 집이고요 철거로민들이 사는 곳은 저 산 꼭대기 일부고 서울 돈 많은 사람들이랑 부동산 업자들이 지금 그곳에 땅 살려고 난리예요 그땐 그랬지 바꿀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을 그땐 그랬지 하평동 1761번지 이순혜 할머님이 이야기를 각색해 만든 태평동 브런치 2020은 1970년대의 시대 분위기와 당시 서울 주변부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에피소드를 해상 연극의 형식을 빌어 표현한 것입니다 강주 대단지 사건 다시 꿈꿈을 안고 들어와 항무지에 희망을 일구며 살아온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들께 잔잔한 미소를 해변의 여인 황나라 황나라 박세하 장 등장인물 순예 젊은 순예 젊은 남편 집주인 신혼집 주인 4장 그 사람을 똑같이 선택했을까 2장 젊은 순예 잠시 장부정리로 정신이 없다 라디오에선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가 흐른다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젊음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렐렐렐렐렐렐렐렛 혹시 오늘 오전에 자제 도착했나? 아니요 아직 시간이 안되는데요 무슨 소리야 지금쯤 도착해야 되는데 어쩐다 아 내가 지금 볼일로 광주에 와있거든 미소박 운전되지 그쪽으로 미소박이 차로 가져다 놓으면 좋을 듯싶은데 사장님 저 딸님 아 내 차 키는 사무실 내 잠박 속에 있을거야 부탁할게 태평동 순예의 신혼집 작고 다소 어설픈 공간의 집이지만 콧노래를 부르며 방 이곳저곳을 구석구석 밟고 있다 이거 봐요 세대 안에 있어요 네 나가요 안녕하세요 무슨일이세요? 아휴 집은 깔끔하게 하고 사네 젊은 사람이라 눈치껏 알아서 줄 줄 알았는데 며칠 되면 석달이 다 되가니 월세 계산 좀 해줘요 왓? 월세요? 여기 저희집인데 그렇게 안받는데 신랑이 뻥이 세구만 사정이 딱해서 세를 줬구만 어서 월세 줘요 이놈의 인간 들어오기만 해봐 얼만가요? 2,000원씩 두 달이니까 4,000원이지? 에이 당황할 것 같네 이번주 말미 줄테니까 준비해줘요 4장 좁은 것과는 너무 거리가 번 탁 트이고 조용한 바닷가 정겨워 보이는 연인들이 바닷물을 놀이 삼아 거낼고 있다 아휴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좋아들 보이는구만 앞날을 생각하면 고생문이 열렸네 별 생각을 다 하는구만 휴 유난히 힘들고 바쁘고 좁게만 느껴졌던 그 시절 그럼에도 새삼 그립다니 다 지난 일이지 어여가 저녁이나 지어야 되겠다 오늘은 또 뭘 끓여 먹나 사람으로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잘 모르겠는데 아니 말을 해줘야 준비를 하든 조심을 하나 할 거 아니야 어쩌겠어 너랑 안 살 것도 아닌데 자신을 안아주고 싶다 그땐 그랬지 그저 여기서 바라고만 있습니다 류 우현작 등장인물 김순자 70대 할머니 태평동 천사번지집의 주인 조영훈 20대 혼자 애를 기르는 싱글 대비 조 신혜 조용훈의 딸 천지영 30대 처녀 태평동 마을의 천사번지집의 집 그 집은 벽돌로 지어져 있으며 군데군데 시멘트로 외벽을 보강한 흔적이 보인다 대문을 들어서면 세 개의 문과 부업 그리고 연탄 창고가 보인다 이는 무대에서 무채색의 천들이 모여 집을 나타낼 것이고 이러한 천들은 김순자의 재산 노력의 산물 인생 그리고 미래를 나타낸다 주변에는 위에 설명한 집과 비슷한 집들로 가득하지만 크기와 높이가 모두 다르다 위에서 보면 다양한 크기의 블럭들이 비슷한 간격을 두고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가파른 언덕이 많이 보인다 일장 쌀쌀한 가을 오후 3시경 신문을 보고 있는 순자 그때 창문 밖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네 나가요 여기 김순지 할머니 댁 맞으시죠? 저 며칠 전에 방 보고 갔던 신의 아버지입니다 어 어이여 와 방은 저 왼쪽 쓰고 열쇠는 여기 어이여 감사합니다 제 딸하고 저하고 둘이 살기 아주 좋은 집이에요 그리고 월세도 싸고 할머니 저 오늘 방 들어가기로 한 천지형인데요 그냥 들어갑니다 내가 집안만 안 망했어도 이딴 집구석에는 안 들어온 건데 일장 4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영웅과 신의 지영이 새를 들어온 다음부터는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지만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며 다들 가족같은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은 김순자 할머니의 생신이다 집안 사람들은 마당에 모여 케이크 하나를 두고 할머니를 축하해 드리고 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 내 자식도 안 챙겨주는 내 생일 챙겨주느라 수고 많았어 3장 2년 뒤 새를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멀리 이사를 갔다 가끔 연락이 닿긴 했지만 요즘은 통 연락이 오지 않는다 방 안에 혼자 있는 순자 순식간에 방 안은 하나의 통로를 만들었고 그 통로 끝에는 시골길이 보인다 통로 밑은 낭떠러지 시골길에 닿으려면 집안의 물건으로 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주변을 둘러보는 순자 하지만 통로를 연결할 만한 물건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 나도 내 갈 길 가야지 근데 사다리는 어디 있는겨? 아 맞다 영혼 내줬지 에휴 이번 생엔 가긴 글렀네 나도 시골 가서 살면 좋겠는데 순자가 다시 방에 앉아 생각에 잠긴다 그저 여기서 바라고만 있습니다 나에게 마을이란 인큐베이터이다 마을은 나를 키웠고 나는 이곳에서 자랐다 인큐베이터의 온도가 바뀌면 마을의 계절이 변한다 인큐베이터 밖에 누군가 찾아오면 나는 밖을 바라본다 나는 이곳에서 자랐고 오늘도 마을의 공기를 느낀다 성남 입성기 희망중지 김영석 김영장 등장인물 수정 20대 초반 태평 20대 후반 1973년 신도림역 인근 허름한 다방 담배연기 자욱한 다방에는 트윈폴리오의 당신을 만나던 날 노래가 흐르고 당신을 만나던 날 일장 드르륵 문소리가 들리고 연분호 원피스를 단장하게 차려입은 수정이 다방 안을 주춤거리며 들어온다 여기요 수정은 똑같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태평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가앉는다 커피 두 잔이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로 혼잡거리며 마시고 있다 함께 살 집을 마련했어요 눈빛을 반짝이며 어디로요 때맞춰 들려오는 유행가 소리에 소리는 어디인데요 강남말의 속남동이라고 있는데 보름달이 뜨면 얼마나 큰지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거긴 철거민들의 집단 거주지라고 들었는데 철거민이 사는 곳은 산 꼭대기일 때 뿐이고 나머지는 서울 돈 많은 사람, 부동산업자들이 지금 그곳에 땅 사고 집 사려고 난리입니다. 이장, 어젯밤 내린 뒤로 토털동 골목은 온통 진흙벌이었다. 수정의 하이힐은 진흙범벅이 되어 마치 코끼리 발처럼 되어버렸다. 숨가쁘게 태평이 뒤를 따라 오르던 수정은 잠시 가던 길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스무 발자국마다 루핑 지붕에 판자벽 혹은 천막을 이용한 가건축이 좁다란 골목을 따라 이어져 있고 물통을 지고 가는 아이들이 미끄러지듯 수정 앞을 가로질러간다. 아직이에요? 이제 다 왔어. 이 골목 지나 저기야. 한눈에 들어오는 쪽방 옆으로 한 사람 겨우 쪼그려 앉을 수 있는 부엌과 집안을 비추는 손바닥 크기의 햇살이 수정의 흙 두덩 신발을 환히 밝히고 있다. 여기가 그 저 푸른 초원이 바로 그 집이에요. 이 말하면 우리 살만하지? 연탄 500장도 쌓을 수 있는 창고도 있잖아. 50장도 겨우 들어갈까 싶네. 헛소리. 저 벽 틀면 천장도 들어가겠네. 말문이 막힌 수정이 획 돌아세다 문지방에 이마를 받는다. 태평. 그런 수정을 다정하게 끌어안는다. 3장. 연탄 불에는 된장찌개가 끓고 배추김치와 간장 한 종지. 7대 3으로 보리와 쌀이 섞인 잡곡밥이 밥상에 놓여 있다. 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온 태평이 자리에 앉아 수정은 서둘러 찌개와 구수한 숭룡 한 대접을 올리고 태평과 마주 앉는다. 왜 안 먹어? 아, 요 며칠 입맛이 없어서. 으악! 혹시? 사실은 지난달부터 달거리를 하지 않았어요. 시원한 배 한쪽 먹으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지금 맛있는 배를 사가지고 올게. 시간은 이미 10시를 넘어 저 아래 상점까지 내려갔다 오려면 자칫 송금 시간에 걸릴 수 있고 청가물 상점도 이미 문을 닫았겠지만 태평은 수정의 만류를 뿌리치고 달려나간다. 아이, 송금 시간에 걸리면 어쩌려고. 녹고 비탈진 모퉁이에 마련한 우리의 터전. 된장찌개와 김치뿐인 초라한 밥상일지라도 저 밝은 달처럼 우리 가족의 희망도 환히 빛나고 있으니 수정씨, 좀만 기다리죠. 황소, 콧바람 불듯 우풍 부는 방에 연탄 50장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집이지만 뜨뜻한 아래목에 나 사랑해주는 남편과 정많은 이웃이 함께 있으니 이만하면 그이가 불러주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가 거짓부렁은 아니지. 성남의 6, 70년대. 당신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냐고 물어온다면 글쎄요. 선뜻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성남을 그리고 이곳 태평동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태평동 브런치 2020 연출 및 감독 이지홍 작가님에게 박수 연기지도 최유리 배우님께 박수 전체 인사 연출 및 감독 이지홍 작가님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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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출 및 감독 이지홍 작가님께 박수